릴카하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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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혜혜 팬 가입 슬쩍 하고 갑니다 뭐야? 진짜야? 진짜야? 미쳤다 릴카님 200개 팬 선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좋습니다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었는데 멸망전 때 기억하십니까? 감사합니다 난 내가 못 갔거든 이상한 어그로가 될까봐 못 갔어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릴카님 맞아 내가 더 언니야 좋아요와 구독 릴카님 안녕하세요 내겐 혹시 미션 끝나시면 듀오 하실래요? 또 채팅 안되는데 릴카님 저 미션 없어요 갑시다 미션 어때? 안녕하세요 릴카님 릴카님 저희 미션 들어왔습니다 미션은 원래 하고 계셨던거 아니에요? 미션 엄청 많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요 그건 제가 치킨 먹으니까 갑자기 치킨 미션이었는데 그러면 저 그냥 치킨 켜나가고 못 먹는거라서 없는 미션이구요 저희 형님 잘하시죠? 사실 잘하시잖아요 그쵸? 그냥 1인분 정도 해요 잘하시는거 알고 있어요 그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어려운 미션이 릴카치를 할 시 각방 10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롯다 진짜 친구 못 구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 릴카치 근데 많이 깨시나요 다른 분들은 station 릴카침 릴침 로자르도 나쁘지 않게 하고요 심쓴는 제가 죽고 지 혼자 우승하는 편인데 리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인 실력 인증은 되세요 이건 해야한다 우리 조금 멀리서 시작해볼까요 아 저 그런거 진짜 좋아해요 갑시다 우리 1번 피 쪽으로 갑시다 천천히 해서 파밍해서 아까 아까 듀오 할 분 보았는데 걸포님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찐찐이라서 저도 엄청 연기내져 왔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아 저 바로 수락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릴카도 조금 편해지면 말 편하게 해도 됨? 그래 언니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 존댓말 하니까 더 뭔가 어색하게 느껴져서 존댓말 하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 대화하면 어색할 수 있어 어 띈다 저기 보이지? 55x5 보인다 보인다 저 개미 여기 여기 나와서 띈다 밑에 보이지? 115 어 보여? 어 115 담벼락 뜯어 나이스 막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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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내렸다 연막으로 쟤 살려려고 하나 본데? 저 핫킬 수 밖에 없나? 띈다 아 뭐야 나이스 가자 우리 가자고 짠고 어! 자기장 너무 어렵게 준다 진짜 어 자기장 진짜야 여기서 내가 쬐줄테니까 먼저 건너가봐 오케이 언니 믿지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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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앞에 있어 언니 저 돈을 위해 안 돼 머리 안 돼 나이스 리카 나이스 피 먹고 있어 그냥 마지막인가 보다 어 티마가 필요없다 좋았다 기술성 그래 뭐야 추방 다했다 뭐야 경복사 뭐야? 리카 경복사 뭐야 이거 우리 이렇게 심한한 애들 일곱 명 남았어 야 핵도 튕기고 핵이 다 잡아줬는데 이거 일곱 명 남았어 일살치 성공하면 실력 삐제이 들을 수 있다 일단은 Y자 쪽 애들이랑 한 번만 붙어야 될 것 같아 어 각 안 나오게 조심하고 언니 뺏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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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이스 뺏겼어 언니 뺏겼어 우리 앞집에 하나? 어 기절이다 이번 기절이 응 오 나이스 기초기 못했다 잡았다 여기 한 명 더 남았고 왼쪽에 위쪽에 있나보다 우리 장훈정이들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급히 크든 왔다 기피 앞에 온다 문 열고 온다 문 열고 온다 조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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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나갔다 내가 안 먹을게 떼줘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어 끝났다 얘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가능성을 봤다 이제 가능성을 봤다 이제 작전을 바꿔서 이제 아무래도 커플 캐릭터 같아 오 도대체 어디가? 머리 때문인가? 오잡게 안 똑같은데? 오잡게 안 똑같은데? 가죽 느낌에다가 아 그래 가방이 색깔만 다른구나 커플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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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여모하지 마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아니 릴카님 캐릭터 릴카님 이상형이라는데 맞아 아 언니가 몰랐네 미안하다 야 언니가 아까 말실수했네 이거 소리 안 지르네 아 미안해 말실수했네 사실 좀 탐쳐봤어 미안해 미안해 말실수했네 처음만 여기 사배우 있어 보인다 보인다 보이지 온다? 어 나이스 우리 같이 잘 맞췄다 아이템만 대충 챙겨서 도망 어 저기있다 어딨지? 이거 110 홍길동 메타 걸렸어 걸렸어 어 얘네 졸라 잘 쏴 졸라 잘 쏴 졸라 잘 쏴 1번 핀 나 움직임하는 와 수리타 온다 아 뭐야 왼쪽 위에 잡아줘야돼 못살려 못살려 릴카이 앞에 오고 있는데 와 뭐야 얘네 왜케 잘하냐 왜케 잘해 맞아요 우리 동네 침수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돼 간다 꼭 잡아 간다 꼭 잡아 언니 잠시만 먹자 어? 총 빼고 아 진짜 귀여워 나 좀 시험적이지 당연해 맞아 잘못하면 좀 많이 큰일날 것 같은데 어 매우 중요해 엄청 중요해 어어어 아니 엄청 귀엽다 그치? 아 나 생각하지만 귀엽네 2000시간 아니 진짜 요즘 많이 나아졌고 어 옛날 정도는 아닌데 오늘 좀 긴장했나봐 나 예상도 못했다 예상도 갑자기 세월하길래 머릿속에 진짜 물음표 많이 생겼거든 뭔가 어 왜 세월하는거지 오 온다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봤다 우탄 던질 것 같은데 나 잘했어 니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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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핀집이랑 어 온다 온다 SSS 이거 S E 많다 더 있어 어 200억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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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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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가 왔어 그냥 그냥 소리나 아 소리 없으면 쩔잭으로 가야되거든 어 있다 이래가 이리로와 다이스 경기 아 피의 나이스 이리와 이리와 귀여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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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아 다툼 미안해 아니야 언니 언니 도망가 도망 아이구 다툼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? 5명이요? 아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 너무 많은데 릭아 멘탈 잡아 멘탈 잡아 할 수 있어 멘탈 잡아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둘 다 치킨을 못 먹은 상황인데 그거 수높을 굴러와서 있다가 못 살리면은 아 그럴거야 릭아 선물이 있어 어 뭐야 헉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저거 어 좋아 가자 언니 뭐야 오케이 양념이 양념이하게 왔다 정송이 왔다 운전할래? 언니가 힘들면 해도 되겠네 아니 힘들진 않아 벌써 편안 오 오 오 오 온다 이 정도면은 진짜 운영자가 내 주머니에다가 플레어건 쑤셔나오겠다 막 Rein poorer기 잘 나이스 update presrupt 올라가 5 봐 앗 낭낭 폴리 inside 흐어어어어 흐어어어 어우 너무 너무 인간하다 흐흐흐흐흐 아 치킨을 먹었어 어 되게 살치 성공했다 진짜 성공했어 언니 이제 자격증 자격증 생길거야? 절대 양룡임 때문에 먹었다고 어떻게 속내면 안된다 아 한 거지 그치 했지 아 진짜 고마워 감사합니다